빰빰빰빰빰 빰빰빰 여기까지면 벌써 1까지 끝나 이제 피디님을 알려드리고 뒤에 아무래도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오 피디님! 오셨습니까? 자 댄서 두 분 나와주세요 같이 영상 제작을 참여하실 댄서분들이에요 피디님은 항상 가운데 계세요 그러니까 피디님이 지금 센터인거야 센터 역할을 하고 있는거야 그만큼 책임감과 의무가 있는거지 잘해야 되는거지 박명수 오빠의 쪼쪼 댄스 있잖아요 이제 여기서 손이 가는거에요 근데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아니 앞으로 가지 말고 뒤로 당겨요 당겨요 둘 셋 넷 아니아니야 잠깐만 아니아니야 잠깐만 손이 반대 반대로 오른쪽으로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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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발 나가고 오른발 네 간다 들어왔죠? 이제 왼쪽 간다 쪼쪼 댄스 이렇게 어려운거였어? 이제 노래 시작이에요 오른쪽에 한번 딱 해줘요 멋있게 그 다음에 좀 풀어줘 이제는 나한테 올래? 이런식으로 골반을 이렇게 싸랑싸랑 어 그렇게 잘하네 잘하네 정면 그렇지 싹 긁혀주는거에요 손 놀리면 좋네 요거 요거 좋네 싹 하는거지 그런 다음에 다이아몬드 스텝 알죠? 아까 했잖아 왼발 아 네 눌르고 눌르고 가 원 내 다리 봐 시작 원 투 아까 했잖아 오른발부터 쓰리 포 쓰리 투 쓰리 포 그렇지 왼발 오른발 짱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뒤로 왼발 아 왼발 가고 오른쪽 그렇지 짱 어 일단 노래 틀고 여기까지 해보자 5 6 7 8 가 가 가요 쩌쩌 다시 왼발 쩌와 쩌쩌 다시 왼발 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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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쩌윤 쩌와 다이아몬드 패 Shakespeare 쩌 계속 스텝이 엉키는데 선생님 옆에서 계속 무섭게 노려보고 있으니까 더 긴장이 돼 가지고 잠깐만 좀 끊었다 갈게요 연습! 벽보고 연습! 거울보고 셋이 칼맞춤에 거울로 아이들이랑 같이 맞추면 돼요 네